시장장에 와서 함께 들어가길 바랍니다. 하나님, 우리 은혜 공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5천 집회 시작할 때에 하나님,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. 은혜 충만 받는 비교하고 볼 때의 지장들에게 주시옵소서. 필요한 건 후회의 지시만 되기도 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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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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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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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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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는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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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는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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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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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한글자막 한글자막